100% 빵이야 때리면 때릴 수록 강해지는 빵이야 빵이야 설명드릴게요 제가 가려는 대게 뭐냐면 우세라는 겁니다 한국말은 우세고 슈퍼인데 3마리 올리면은 데미지 20% 증가만 있는데 삼성을 하나 더 만들어서 올릴 때마다 6%씩 더 세집니다 그러니까 삼성 올리는 것만으로 계속 세지는 거예요 모든 팀원이 그래서 삼성을 최대한 만드는 방향으로 갈거고 지금은 메인 딜러는 갱플랭크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먹은건 갱플랭크가 필드에 있으면 아군이 적을 죽일때 33% 확률로 1원을 얻습니다 그런 효과군요 오 쉴드 나이스 셋 넷 다섯 빵야 나이스 아 골드 너무 맛있어요 어우 너무 맛있어 미쳤어요 빵야 아우 나이스 좋아요 3연승 미쳤는데 요거까지도 이성야도 추가됐고 슈파도 천천히 돌려도 괜찮네 아 갱플랭크가 너무 안잡히긴 했는데 아 이것도 사야되는데 으아 갱플랭크 이건 묻겠습니다 어쩔수 없다 런노 아 몇개 팔아야겠다 이건 팔아서 돌려야겠다 이건 어쩔 수 없이 디릿에 쎄 coaching 앞 배치가 지금 좋은 조합이라 그러면 이걸 올리고 말파를 팔고 하나 붙였다 확실히 좋지 않아? 킹프리 삼성이 안 치킨 것도 있어서 안 좋은 것 중 하나는 그렇다고 우리가 슈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와 그래서 삼성은 삼성이다 이거라도 삼성 오케이 거기에 슈퍼들 좀 찾아봐 갱풀 오 나섰어도 센데? 돈이 벌리는 게 크다 이거하고 조합이 좋네 어 갱풀 하나 더? 이러면 이거는 이렇게 써서 삼성을 찍어주고요 정성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이 슈퍼가 발동이 되는데요 올라간 삼성 하나마다 데미지가 6%씩 세지고 기본 20% 그러니까 지금 38% 갱풀 데미지 한번 볼까요? 갱풀 가자 이게 갱풀이지 돌아온 갱풀이지 이게 너무 즐거워요 일단 어 야 이거까지 야 나쁘지 않네 오 야 정손 하나 더 넣자 바로 넣자 그냥 바로 넣자 그냥 바로 정손 치명타 100% 데미지 증가 44% 알리사 팔고 그 다음에 유미도 하나 더 사고 여기까지 보고 템만 넣읍시다 아하 1,300 좋아요 1,300 1,300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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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미쳤죠 그냥 어? 아니 이건 뭔 얘기지 1500 파랑색 배터리 지금 먹을 건 파랑색 배터리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요? 얘가 마나톤이 작으니까 그리고 금방 마나가 차니까 그냥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삽시다 그리고 여기서 레벨업 해갖고 유미까지 딱 넣어주면 시너지 깔끔 좋습니다 마스코트가 이제 최대 체력 비례 회복이 있고요 얘는 채템이 더 좋아서 딴 템을 하고 싶은데 아 이게 이제 메카 프라임 좀 무서운데? 슬로우 걸고 있고 나섰어 오 근데 너무 아프다 잠깐만 모르겠다 이거 너무 센데? 빵 아니 근데 어이 체력이 천 4700 인데요? 14000 저거 어떻게 죽이냐? 뭡니까 저거 좀 맞아도 괜찮아요 갱프루는 지금 흡혈이 있으니까 빵 아 그쵸? 빵 아 그쵸? 마지막으로 딜하는 게 나은 것 같아 갱프루는 좀 전투함없어 효과도 있고 빵 그냥 땅땅땅빵이야 땅땅땅빵 아 맛있다 음 맛있다 이걸로 일단 태열을 먼저 뽑아오고 장갑을 빼야될 수도 장갑을 빼야될 수도 갑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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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이게 치감이 되긴 하네 일단 얘한테 태열을 몰아주겠습니다 레넥톤한테 또 얼마나 시너지는 없어가지고 일단은 레벨업을 좀 미루고요 공 호 빵 빵 안되지 왜냐면 돈을 계속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9레벨을 가긴 갈 거예요 그래서 9레벨 가서 뭔가 고밸류를 좀 섞어봅시다 고밸류를 좀 섞어보고 뭐 CC 좋은 오포스트라던가 아 땅 그쵸? 안되지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야 땅 그쵸? 빵야 때리면 때릴수록 강해지는 그냥 빵야 빵야 이게 갱플렉크거든 달랐잖아요 좀 파워가 지금은 그렇게 바뀌었어요 땅야 안되지 안되지 어우 CC 너무 썼네 땅야 빵야 하하하하 어딜 그냥 빵이야 빵이야 아 너무 재밌어 이거 미쳤나봐 얼파 2성까지 달려왔고 아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난 뭐 뛰어주는 게 좋고 빵 그냥 즉싸요 오 잠깐만 오 뭐야 방금 피 차는 것 보소 빵야 가시고 아 근데 지금 조합이 완벽하긴 하네 뭔가 주문력도 이걸로 40 이번에 주문력 올리기 쉽지 않아가지고 빵 말이 안돼 말이 버그냐고 얘 1코스트라고 나도 보내고 레벨업을 준비합시다 둘 띄우기 시작하고 안으로 파고는 거 너무 좋아요 어우 잡힌다 페레조 빵야 그치 압도적인 데미지에 크펠 빵 어우 이거 지나 설마 아니 얘가 너무 센가 와아 방금 저거 뭐야 사미라 사미라 사미라가 세네 사미라를 띄워야되네 레벨업하구요 5대 칼이죠 일단 뭐 잭스를 한번 띄워보고 어 하필 어 아닌가 이제는 할만한거 같은데 데미지 들어가는거 보니까 치간 묻히고 그냥 때리니까 죽는데 어 뭐야 생각보다 싱거운데 생각보다 싱거워 뭐야 어 띄울스티니스 그런거 같은데 자 만났구요 일단 잭스 한번 뛰었고 어우 위치 좋아요 자 이제는 생각보다 맞을만한데요 오 헤어리도 많이 생기고 뭔가 오 이제는 별로 안아픈데 잭스 그냥 밥인데 아 아아 늦었다 씨 아아 내 갱플랭크 그래도 신드라가 계속 땡겨오고 아 그래도 안될거 같은데 이거 옮겨가지고 아 그래도 안될거 같은데 이거 옮겨가지고 이번에는 소품 안쓰고 뭐지 씨 뭐 꺼내와 그치 던지고 던지고 그치 우리는 인원수가 많다 우리 인원수 짱 많다 우리 인원수 진짜 장난 아니다 우리 망치도 떨구고 그치 우리 인원수 개많아 어딜 지금 인원수로 그냥 인원수로 빵야 빵야 그냥 어이씨 씨 옛날 생각나는데 내가 게임하는거니까 빵야 컷